현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. 아이씨! 저 진짜 배웠다구 못 사요! 백만원? 백만원! 그까짓고 일주일 안에 벌금은 남지 뭔 소리야! 아니야! 이거 없어요!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! 아이씨 까방 동기끼리 좀! 계산 한 번만 해봐요. 생명의 은혜!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! 아줌마가 나란 말이죠? 20년 뒤에? 이거 제 상상인가요? 안녕 나야 2월 첫 방송